영어가 슬슬 그려지는 그림 영어 오늘의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진 볼까요? 짜잔! 사람들로 꽉 찬 엘리베이터의 사진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This is a picture of... 뭐가 와야 될까요, 일단? An elevator, 그죠? 하나의 엘리베이터가 와야겠죠 그죠? 일단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This is a picture of an elevator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가 어때요?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이럴 때 쓰시는 단어가 뭘까요? packed 또는 jammed, 그죠? 이 단어를 쓰는데 붙여보면 This is a picture of an elevator packed with people, 그죠? 문법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An elevator that is packed 또는 jammed with people 해도 되죠 그럴 때 that is는 생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다시 한번 This is a picture of an elevator packed with people 됐습니까? 자, 사람들을 한 명씩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이 친구를 John이라고 우리 한번 설정을 합시다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보고 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John하고 어떤 대화를 나눈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사람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은 이런 직업이 없는데요 과거에는 엘리베이터에서 이것을 조작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나봐요 이게 하나의 job이었나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영어에서 주로 operator라는 단어를 써요 어떤 machine이라든가 system 이런 것들을 다루는 사람을 주로 operator라고 하는데 He is the operator here, 그죠? 또는 He is an elevator operator, 그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는 있겠고요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동작만 좀 보면은 문을 잡고 있어요, 그죠? 영어에서 문을 잡다 할 때 쓰는 동사는 뭘까요? 잡다? 우리 많이 나오는 동사인데 hold, 그죠? 또 나왔어요 그러면 Now he is holding the door, 그죠? 일단 문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John을 타게 하기 위해서 또는 John을 위해서 또는 John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때 전체사는 for가 와요 그래서 He is holding the door for John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친절한 거죠, 이렇게 보면 그죠? 이쪽으로 넘어와 볼까요? 이 여성은 글쎄요, John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즐거운 표정이에요, 그죠? 아주 간단한 영어가 있어요, 뭐죠? She looks happy, 그죠? 이게 happy하다는 게 꼭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이럴 때만 쓰는 건 아니고요 좀 만족스럽고 뭔가 기분이 좋아 보일 때도 그냥 happy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he looks happy, 그죠? 그러면 이 여성은 John한테 지금 그냥 인사하는 정도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She looks happy, and she's saying to John Something like 뭐랄까요? Hi, John, 그죠? How you doing? How are you? 이런 greetings가 있잖아요 이런 거 한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문제는 이 여성인데요, 그죠? 표정을 봐서는 되게 불쾌한 그런 느낌이에요 가장 간단한 영어 뭘까요, 또? 아까 배웠잖아요 Happy, 그러면 unhappy, 그죠? 이게 가장 의미가 가장 빨리 전달돼요 그래서 She looks unhappy,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는 약간 upset된 느낌도 있어요 왜? 지금 위에 이 남자의 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그죠? 이것 때문에 조금 upset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어쨌든 She looks unhappy, 왜 그렇죠? Because, 그죠? This guy's hand is on her head, 그죠? This guy's hand is on her head, 그죠? 결국 이 여성의 머리 위에 이 남자의 손이 올라가 있어서요 그러면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마음속으로 이 남자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손 치워, 그죠? 손 치워 이럴 때 쓸 수 있는 동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Get your hands off my head 자, 아까 on her head이었잖아요 그러면 Get your hands, 네 손을 off my head 내 머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 그래서 이 여성은 속으로, 그죠? So she's saying something like Get your hands off my head 그죠? 이 정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맨 오른쪽에 있는 여성이요 글쎄요 이 가방이 되게 비싼 가방인가봐요 명품인가봐요, 그죠? 영어에서 명품은요 그냥 luxury goods 또는 luxury products라고 합니다 굉장히 expensive 한가봐요 자, 이 여성이 이 가방을 꼭 껴안고 있죠 지금, 그죠? 꼭 잡고 껴안고 있어요 자, 일단 오늘 계속 나오는 동사가 있죠 뭐죠? Hold, 그죠? 그러면 She's holding her back 또는 this back 그죠? the back을 자, hold 하고 있는데 그냥 hold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꽉 잡고 있어요 자, 뒤에 부사가 따라와야 돼요 뭐가 따라올까? 여러분들을 때 tight예요 tight 오케이? 그러면 She's holding her back tight 그죠? 부사예요 부사는 ly가 와야 되지 않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에서 이런 거를 flat adverb이라고 하는데 ly를 생략하고 쓰는 거예요 뭐 badly 대신에 bad 이렇게 쓸 때가 있죠 I need it bad 나 그게 정말 몹시 필요해 굉장히 필요해 이런 말 할 때도요 그죠? 자, 그런데 조금 정보를 더 주고 싶다면 지금 자신의 뭘까요? 가슴 쪽으로 안고 있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면 부사를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결국 She's holding her back tight 자, 어느 쪽으로 To her chest 그죠? 방향을 잡아주세요 To her chest 이 여성의 가슴 쪽으로 그러면 문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사람 볼까요? 이 사람은 Johnny 타지 말라고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꽉 찼으니까 타지 마 인마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엘리베이터인데요 일단 엘리베이터를 일단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하죠 우리가 운송수단으로 볼 때는 기본적으로 전사를 안을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엘리베이터에 타 할 때는 Get on 이란 말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의 어떤 스페이스 어떤 구획이 있는 스페이스를 볼 때는 Get in 이란 말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타지 마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Don't get in 그죠? Don't get in 그죠? Don't get in 할 수도 있겠고 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야 니 탈 공간이 없어 이런 말 할 수도 있잖아 이럴 때 공간은 스페이스 또는 룸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이럴 때 스페이스하고 룸은 uncountable이에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명사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there's no space for you 그죠? 네가 탈 공간은 없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there's no room for you 그죠? 그런 말도 가능은 하겠고요 아니면 조금 캐주얼한 우리가 회화체를 생각한다면 야, 꿈도 꾸지 마 물론 여기에 딱 맞는 맥락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럴 때는 그냥 don't even think about that 이런 말 하죠 don't even think about that 야, 꿈도 꾸지 마 지금 미치겠어 힘들어 그죠? 이런 말 한다면 이번에는 이 사람 한 번 생각합시다 이 사람은 John의 친구라고 한 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은 So let's say he is a friend of John's 그죠? John의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야, John 너 지금 안 타면 늦어 이런 말 한다고 생각해볼까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come on in 그죠? 또는 get in 내지는 hop in 그죠? H-O-P가 되는데요 hop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게 깡총깡총 뛰는 느낌인데 우리 차에 야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hop in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hop in 이런 말도 가능하겠고 어쨌든 이 친구가 John한테 야타 안 그러면 너 늦어 자 이럴 때 late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그러면 hey, come on in 내지는 come on in은 좀 그렇다 그죠? hey, get in 그죠? get in or 그렇지 않으면 you are gonna be late for work 그죠? 이럴 때 for를 써요 우리가 아침에 엄마 나 학교를 늦어 이런 말 한다면 I'm going to be late for school 이런 식으로 그래서 you are gonna be late for work 그죠? 이렇게 한번 표현해 줄 수 있겠고요 지금 이 여성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결국 나는 신경 안 써 이런 자세 같은데 그죠? I don't care 정말로 이럴 때 조금 속어를 쓰면 I don't give a damn 또는 I don't give a shit 이런 말도 합니다 좀 그거는 벌거하게 들리지만 자 그리고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구나무사다라는 말을 해요 영어서도 그럴 때는 stand on somebody's hands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건 일부러 물구나무사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게 좀 연출된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들은 거꾸로 서 있어요 이것만 표현해 볼까요? they are flipped upside down 여기서 flip은 퀵 뒤집어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upside down이라는 부사를 집어넣어서 거꾸로 거꾸로 그게 upside down이에요 거꾸로 그래서 이들은 flipped 그죠? 퀵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upside down 오케이? they are flipped upside down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오늘은 이 정도 한번 해볼까요? 엘리베이터 타실 때 매너 지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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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